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스타그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해시태그죠.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해시태그였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은요. 이 메타데이터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SNS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다는 게 어떻게 다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해시태그가요. 여러분들 상위태그, 중위태그, 하위태그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상중하위태그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위태그는요.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보시면, 태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 검색이 100만, 게시물이 100만 개 이상이면 상위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00만 사이를 중위태그라고 하고요. 10만 이하를 하위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위태그만 몰빵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하위태그만 몰빵하셔도 안 됩니다. 이 상중하 태그를 골고루, 골고루 해시태그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위태그가 무엇인지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정 같은 데 가셔서 상위태그를 또 따오시고 그런 태그 같은 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상위태그 몇 개, 중위태그 몇 개, 하위태그 몇 개 이렇게 골고루 남겨주시면 돼요. 몇 개가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은 초기 계정에는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태그들을 여러 개 넣어서 계속 테스트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초창기 계정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이 하위태그 있죠? 10만 개 이하인이 하위태그를 정복하는 걸 먼저 목표로 삼아보세요. 저는 이 하위태그를 육아크리에이터라고 설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제 게시물에는 무조건 이 하위태그를 설정해놔요. 그래서 이 최근 게시물이 아니라 만약에 인기 게시물에 내 콘텐츠가 올라갔다라고 하시면 바로 그 하위태그를 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위태그를 만들어 보시고 또 다른 하위태그를 만들어 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인기 게시물에 링크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중위태그를 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신 점은 나만의 태그를 만드셔야 해요.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초기 계정을 계속 브랜딩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나만이 쓸 수 있는 태그를 만드시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닉네임을 해시태그로 달기도 하고요. 저는 흥유가라는 타이틀을 제 태그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태그를 활용하시는 거 정말 정말 좋은 꿀팁이기 때문에 이 하위태그를 정복하는 것과 나만의 태그를 만드시는 거 초기 브랜딩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해시태그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팁을 드릴게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계정, 어떻게 태그를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태그야 놀자 그리고 태그몽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태그야 놀자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가보시면 각종 카테고리별로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를 이미 다 장착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선택해서 복사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태그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입력해 놓으시고 그거를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해서 내가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그때 그냥 몽땅 올려가지고 복사하셔서 바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일일이 샵 뭐뭐뭐 샵 뭐뭐뭐 이렇게 쓰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또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플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태그를 좀 다양하게 달아보시면 됩니다. 네, 아이폰용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태그몽은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안드로이드용으로 태그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그야 놀자는 있어요. 네, 아이폰용으로 제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어플 사용하셔서 어떤 것들이 나의 해당 카테고리에 어떤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내가 가져올 것들 복사, 붙여넣기 놓으시고 또 나만의 태그 입력하셔서 전체 선택하셔서 피드 올리실 때마다 가져가셔서 복붙. 엄청 쉽죠. 저는 초창기 이걸 몰랐을 때 이거 해시태그 다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플들 잘 활용하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질문 주셨죠. 어떤 정보성 컨텐츠 올리세요? 라고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정보성을 줄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네, 드신다면 저는 이 장소 태그를 활용하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소를 어떻게 다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게시물을 올리실 때 이 위치 추가하는 거 있죠? 이 위치 추가를 해주시면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페이스북 장소, 페이스북에서 장소를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좀 살짝 번거롭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오프라인 샵을 운영한다던가 랄 때는 반드시 이런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사람들이 보고선 어, 저기 맛집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기 어디지? 하고 저장. 혹은 팔로워. 눌러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정보성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떤 정보를 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장소 태그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장소 태그를 잘 활용하셔서 팔로워가 엄청나게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사진 위치에 있을 상황에만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전 SBA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곳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가서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집에 가서 올렸을 때도 위치 추가하셨을 때 그냥 SBA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동일하게 올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문했던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명칭이나 주소 같은 거를 좀 알아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 태그를 활용하시는 거 정말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곳들이 이렇게 장소 태그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랑 갈 만한 곳, 벌써 게시물이 12만 개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무슨 동 카페, 그리고 요즘 휴가철이니까 뭐 계곡, 서울 근교 계곡, 동해 바다 이런 식으로 장소 태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 이 장소 태그를 달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어,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저장 버튼 누르겠죠. 아니면 팔로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나의 계정에 노출빈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셨을 때는 바로 이 인사이트, 이 계정을 분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 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팔로워들, 나의 고객들이 어떠한 콘텐츠들에 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아, 요런 것들을 좋아해줬구나. 아, 요런 요일에 좀 안 좋았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분석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게시물 하나당 다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맨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퍼스널 브랜딩 할 때 내가 올리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올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려보시고 바로 이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요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들의 성별, 그리고 내 게시물 중에서 인기 있었던 콘텐츠, 그리고 요일, 그리고 시간 같은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요일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올려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이겠죠. 초창기에 요렇게 분석하는 것까지 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만 업로드하셔도 충분하자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제 강의가 슬슬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요 세 가지로 강의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성공 방정식은, 음, 네. 저는 이 세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콘텐츠를 최선으로 단순화시켜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나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콘텐츠의 교집합 부분을 찾으시고, 아, 요러한 방향으로 내가 설정해야겠다라는 것이 확고해졌다면, 최대한 콘텐츠를 올리시는, 단순화시켜서 올리시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효용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콘텐츠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정보성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정보성이 안 된다. 어, 나는 정보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재미요소로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뭔가 요즘 사람들은 정보, 정보, 정보가 아니라, 어, 뭔가 재미있는 계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콘텐츠를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공 방정식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그리고 저장, 그리고 공유들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나의 계정들이 노출빈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댓글이 남겼으면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계속 계속 해주시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을 천명 팔로우를 달성하실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부지런히 답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키워라, 사업도 하랴, 이러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콘텐츠를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부지런하게 콘텐츠를 좀 올려봐야겠네요. 아, 네, 원더우경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정말 제가 천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했던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바로 이 강의 끝나셔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거 재설정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천명 팔로워 달성해보시길 응원드립니다. 천명 팔로우 천명 마카카오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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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